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화나게 하세요 지금. 한 건? IRP 여러분 왜 안 하십니까? IRP는 서류가 복잡하더라고요. 서류가 복잡하죠. 서류가 좀 복잡해. 노후를 맡기실 분만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IRP는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한 건 아니네. 두 건이네. 그래 두 건일 거야. 한 건도 있었잖아. 그분은 안 오셨어요. 저한테 연락 주지 마세요. 아무리 자꾸 쫓기가 해요.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안 가시지. 오늘 미국 시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 같은 시장. 강아지 같은 시장.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멍멍이 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전설적인 투자자 안드레 코스톤라니의 유명한 얘기 아시죠? 산책하는 사람과 강아지. 딱 그 표현인데.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형이 오니까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신감에 충만해서 쭉 달렸습니다. 시장이.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쭉 달려서 시장이 굉장히 쭉 뻗어나갔고 이렇게 되면 한국의 하락은 해프닝이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신기했던 그저께였죠. 그런 장이었고 어제 그것들을 알은 거죠. 별일 아니었는데 괜히 놀랬구나라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제 장 하락과 반등이 중요한 건 뭐냐면 강세장의 특징은 하락한 다음에 굉장히 빠른 회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하락한 후에 빨리 반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향후에 심리의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심리의 변화가 생기냐면 하락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리가 생기죠. 떨어지면 사야지. 그런데 이번에 한 번 세게 경험한 거예요. 바닥에 산 사람들이 걷어들인 거죠. 1조 5천억이라서 1조 5천억. 그러니까 코스타가 한 7%. 그럼 개별 종목은 10% 빠진 게 흔했거든요. 그렇죠. 거래소도 5% 빠졌으면 개별 종목 7, 8% 빠지는 건 일반이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잡은 사람들은 벌써 하루아침에 7, 8% 연간 수익률 이상의 수익이 나온 거죠. 매일 그렇게만 먹으면 떼재벌되지.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일종의 성공 경험이에요. 그렇죠. 성공 경험이 누적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방에 무뎌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아니함을 부르는 거죠. 신용을 쓰는 사람들이 괜히 신용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단에 뭐가 있었냐면 신용으로 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갑자기 자산이 3배, 5배, 7배 이렇게 늘어나요. 신용을 쓴 사람들은. 잘 풀렸을 경우에 종목 선택이 좋고 이러면.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갈 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전체 그림, 큰 사이클 하나를 전체를 놓고 보면 올라갈 때마다 신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더 늘려. 신용을 늘리게 되죠. 멈춰라. 그래서 마지막 한 큐에 당하는 거죠. 마지막 한 큐 떨어질 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떨어지는 것은 열 발자국으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등산을 한 다음에 내려오는 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요. 항상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공포감이 한꺼번에 쏠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예가 미국의 항공사들이에요. 미국의 항공사들이 좋았잖아요. 경기도 좋고 실험률도 좋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여행을 많이 다녀요. 비행기를 많이 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 좋았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나오죠. 돈 잘 벌어서. 그걸로 뭘 했냐. 요즘에 와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뭔 짓을 했냐. 걔들이.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현금 흐름의 97%를 자사주를 매입을 했어요. 그럼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주가 올라갔죠. 계속 올라갔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위기 발생한 상황이 어떻게 됐다? 아무것도 없다. 구제금융 받아야지. 네. 구제금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째려보는 거죠. 이거 도덕적 해이 아니야? 그렇지. 망해야 되는 기업을 지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97%의 현금을. 현금 흐름을 자사주 매입하는데 쏟아 부은 게 일종의 신용 사용이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신용 사용에 있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객예탁기 엄청나게 늘어나 있기 때문에 신용 비율이 옛날보다 높다고 이게 높은 것이냐는 고민은 있어요. 예탁금 분모가 커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번에 신용 신기록을 찍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총자산의 양이 상당히 늘어나 있고 예수금의 양이 상당히 늘어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신용장구가 찍히고 꺾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또 프랙탈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시장의 초절정 고수들이 두 패로 갈라져 있어요. 초절정 고수인데도? 초절정 고수들이 두 패로 갈라져 있어요. 여기서 초절정 고수라는 건 자산 규모의 단위가 틀린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갈라져 있냐면 세 자리 얻고 네 자리 그렇죠.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면 이거 너무 시장이 과열하게 돼서 많이 간 것 같은데 좀 많이 간 것 같아. 이거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대표적인 사람은 이거는 고수 수준이 아니고 이건 전설 수준인데 우리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인데 하워드 막스예요. 하워드 막스는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준이 진입한 건 어쩔 수 없고 당연히 했던 것이고 연준이 이렇게 하는 건 잘해야 했던 일을 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언제든지 구제가 되는구나. 내가 이 수영장이 아무리 깊다고 해도 연준이 형의 수영장이기 때문에 내가 깊은 데서 빠져 죽을 것 같아서 바로바로 건져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데나 수영치다가는 진짜 한 방에 골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에 주의한다는 얘기래요. 계속 주의한다는 얘기. 그러면서 그분의 말을 보면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또다시 혼돈이 오기를. 그런데 그게 언젠지는 자기도 몰라. 그런 정도의 상황인데 한국 다시 한국으로 넘어서. 한국의 절정 고수들의 패가 두 패로 갈라졌는데 하나는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위험하다.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너희 역대 이 정도의 유동성 본 적 있니? 없어. 이건 심상치 않은 일이야. 지수 3천까지 가는 일이야. 고야. 이렇게. 이렇게 보는 두 패로 딱 갈라져 있어요. 그래요? 네. 극단적으로 갈라져요. 진만이. 진만이 양쪽이 어디? 진만이는 신용 땡길 것 같은데. 진만이는 두 번째. 3천. 3천이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또 있어요. 두 가지 패가 어떻게 갈라지냐면 둘 다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맞냐면 이 첫 번째 그룹은 어떻게 자산을 늘리는 애들이냐면 애들이 아니고 분들이냐면 위험을 관리를 잘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 이번처럼 톡톡 빠진다. 이 정도는 아니야. 더 많이 빠질 때 접근하긴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빠졌을 때 있잖아요. 패닉 비슷한 패닉 셀링 비슷한 거 나올 때 걷어들이는 스타일들이죠. 이런 쪽 고수의. 이게 한 축의 고수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진짜 고수들은 지난바닥에 뜰 채로 떴다. 두 번째 고수는 또 뭐냐. 이런 고수들도 고수가 있어요. 어떤 고수냐면 그냥 버티고 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기업 꽉 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쭉. 나도 고수인가 보네. 내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물려서 들고 가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았던 장기 투자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쪽 분들은 붙잡고 끝까지 쭉쭉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기업이니 난 같이 간다.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버신 분이 있고 또 이렇게 시장 관리를 잘해서 버신 분이 이렇게 패가 두 개로 날아가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두 패끼리 확연히 시장에 대한 의견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도 두 이야기를 듣고 난 이쪽으로 가리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 안 돼.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고 자기의 투자 개통을 만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차이는 뭐냐. 시장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는 거. 첫 번째 부류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시장에 대한 이해가 빠르냐.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느냐. 내 자산도 핸들링 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이 돼야 되는 분이고. 두 번째는 기업 분석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해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기업을 이 회사 사장보다 더 많이 알아.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되시는 분들은 두 가정의 선택을 하면 되겠고 아니면 그냥 이야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소매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올랐죠. 소매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면서 예상보다 많이 잘 나왔는데 이거는 지난달에 너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사실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돈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쓰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거였는데 시장이 상당히 많이 달렸잖아요. 다운은 2% 그다음에 S&P도 거의 2% 가까이 달렸는데 이건 뭐냐 하면 달리고 싶었던 거죠. 달리고 싶었던 건데 호재 뜨니까 막 달린 거죠. 철만은 달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받아주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린 건데 사실은 시간이 하나 고민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왜 외국인은 어제 들어오긴 했지만 안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달라도 약세인데. 달라도 좀 약세가 됐는데 물론 완전 약세는 아니지만 기조적 약세가 되면 설마 들어오겠지 그때는. 그런데 어쨌든 달라도 좀 약세가 됐는데 왜 안 들어오느냐. 왜 안 들어오느라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김단태 님이 하워드막스 동영상을 한 달 전짜리 거를 올려줬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줘서 잘 읽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들이 있어요. 아까 황공주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의 많은 기업,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현금이 없습니다. 현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마련했다가 하락을 맞은 게 아니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다가 쏟아 부은 다음에 위기를 갑자기 맞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2월 달에서 도대체 악재가 뭐 있었을까요? 2월 달에. 2월 달에. 1월 달에. 2월 달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악재가 뭐가 있었을까요? 상상할 수 있는? 지난 1월, 2월 달에. 미중 뭐 더. 네. 그런데 그것도 풀려가기 시작하는 단계였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었지. 이런 문제. 1월 초에. 그런데 그게 이제 이런 문제 있지만 그게 시장을 크게 건드릴 만한 만큼의 악재가 아니었어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악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는 무르익었고 악재가 나올 순간에 신기하게도 코비드가 터진 거죠. 그렇죠. 정말 신기하게 터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나름 리스크 관리한다고 봤지 않을 거예요. 좌우 살피면서 왔는데 백미라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런데 갑자기 옆에 숲에서 동물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백미라와 전후방 감시를 안 한 건 아닌데 봤는데 아무 일 없어서 과속으로 달렸어. 또 갑자기 숲에서 그냥 동물이 툭 튀어나오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었던 사고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전에 괜찮다고 해서 엑셀을 쭉쭉 밟아가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상황이 어땠느냐. 대비를 안 하는 거죠.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으니까 현금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달러가 계속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25조를 팔고도 아직도 안 돌아오고 경기가 살아날 것도 갖고 한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왜 안 들어올까라는 고민이 계속 있었는데 아 미국 애들이 돈이 없구나 지금. 달러가 없구나. 미국 기업들이 아님 투자자들. 미국 기업들이죠. 미국 기업들이고 투자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쭉쭉 밀어붙였으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환원에서 보면 미국 애들도 신용을 많이 썼다는 거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이 쭉쭉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빼가는 거였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투자자들이 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많은 달러는 다 어디로 갔나. 그 돈이 앞으로 더 들어올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한국에 돈이 들어올 정도면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아 진짜 경기가 회복되는구나. 왜냐하면 한국은 쉽게 얘기하면 중간제 나라입니다. 전세계 산업 밸류 체인에서 우리나라가 좋아지면 산업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좋아지면 산업이 좋아지는 거가 확신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돌아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전세계 산업 사이클이 상당히 호조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미국 시간 다 끝났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빨리 넘어갈게요. 달러지수는 97, 유로달러는 1.125, 달러에는 107.35. 원은 아직 다시 내려가지 않습니다. 1,211원 되고요. 위안은 7.081. 그다음에 미국 10년물은 2.1BP 올랐고 30년물은 6.8BP가 올라서 1.530입니다. WTI는 37.64로 3% 정도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금값은 거의 보합 수준입니다. 구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일 신흥국들은 다 올랐는데 상하 1.4, 항생 2.3, 브라질 보베스파 1.2 정도가 올랐고 기술주들도 상당히 많이 그리고 대표 기술주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6%가 반등했습니다. 소비 판매가 전월 대비 17% 오른 것이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유럽이 아주 셌네요. 닥스가 3% 이상 오르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박상준 부지점장님이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